엑스포츠 뉴스 부산, 최정연 기자, KT 위즈 강백호가 달아나는 홈런을 때려냈다. 시즌 14호, 강백호는 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4위. 번츠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팀 간 9차전에서 1번 타자 4위. 수로 선발 출장했다 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강백호는 박세홍의 초구 슬라이. 덜을 공략해 우중간 상단에 꽂히는 솔로포를 때려냈다. 비거리는 135m, KT는 강백호의 홈런으로 3회 4에서 0으로 앞서고 있다. 로브리어 시비, 골뱅이 xportsnews.com, 사진은 엑스포츠 뉴스 db, 모바일 안경 구독하. 이, 환경 라이브, 뉴스 래빗, 연예, 글빵, 환경닷컴, 무단전, 재비, 재배포.